자 안녕하십니까 도라운 붕어형입니다 이번에 보이드린 플레이는 최고나이도 설정되어있는 싱글플레이 최고나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압이 2 1 2 1 2 2 어... 끝났죠? 맥커리님은 오세요? 오! 오리야 아매에 사! 어? 자 이제 이건. 오리야 아매에 사! 오리야 아매에 사! 수마곰 20인 거 같아요 이거 아쉽는데 어우 깔끔해 10프레미니 먹으세요 초피사이 보여드릴게요 기가 좀 보여야지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기가 좀 보여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투파리게 되네? 이녀석도 투파리게 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모 헹키니 뭐하세요? 쉬운 녀석 걸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모 헹키니가 좋은게 아니네 어우 씨 어떻게 하면 너처럼 훈이 죽을 수 있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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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좋았어! 한판 닦고 ㅎㅎㅎㅎ 어어? 잠깐만 아.. 키 다 부져봤지 다행히 부착해서 안 맞아봤는데 어우 쇼핑 안 맞아봤지 좋았다 오케이 이겼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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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투판 잡을라카이가 좀 부담스럽네 아우 투패 아우 투패 아우 투패 플레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